자 그러면 오늘 테스업 패치 내용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재 합성을 대체하는 장비 연마 콘텐츠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뭐 우리 마영전을 그동안 참 오랫동안 괴롭힌 시즌3부터 시작된 임넉빈 디렉터가 만들어낸 9년 넘게 사실상 거의 바뀌는 거 없이 현상 유지만 하면서 게임의 노잼화를 가속화시킨 주범으로 이제 지목을 받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 합성 같은 아이템 성장을 개편하기 위해서 다음 달 5월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죠 5월 업데이트에 앞서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한 업데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소재 합성이 아니라 장비 연마가 됩니다 시스템이 비슷하긴 한데 굳이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이유는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115제 오르나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변경되는 수준이겠지만 다음 달에 120제 새로운 레벨이 풀리고 장비가 나올 때 그 새로 나오는 시스템과 맞물려 들어가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이템을 형성하는 부품이 있죠 봉인된 힘하고 원석들 봉인된 힘하고 원석에 있는 능력치를 찌끔찌끔 올리는 방식인데 소재 합성에서 장비 연마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부품 하나하나 스테이터스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템 스테이터스를 올리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부품을 모아서 만드는 건 동일한데 부품에 여기에는 공격력 붙어있고 여기에는 공격속도 붙어있고 그거 하나하나 따로따로 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템 만들면 정해진 아이템 스테으로 완성이 되고 스테 자체를 성장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공해제를 개방을 하려면 부품 하나의 재료만 다 넣어가지고 그 스테이터스만 키우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해제를 미리미리 올릴 수 있었는데 이제 공해제라는 스테을 올리려면 기본 스테을 다 올리고 나서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도 그랬지만 이제는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엔드게임 스펙이 되는 거죠 오르나도 마찬가지로 능력치를 가지지 않게 돼요 즉 최소 능력치라는 얘기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중급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는 오르나 재료를 들고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의 장비 연마를 할 수 있는 보상으로 우편을 통해 지급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르드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지금 아르드리를 갖고 계시면요 다음 주 목요일에 패치되면은 여러분 아르드리 무조건 최고 오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르드리가 지금 소재 합성을 안 한 채로 내비두면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소재 합성 다 된 상태로 바뀝니다 지금 들고 있는 아이템도 바뀌니까 지금 아르드리 갖고 계시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다만 그 아르드리 얼마 못 가 그야말로 휴지 조각 될 겁니다 어차피 120제를 가든 안 가든 오르나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115제인 오르나가 120제의 재료이기도 하고 120제가 나오면 아르드리는 컷을 못 따라갈 거기 때문에 아르드리가 바뀐다고 해서 좋아할 때는 아닙니다 결국은 갈아타셔야 돼요 결국은 어쨌든 지금 굳이 돈 들여가지고 소재 합성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장황했는데 결국은 소재 합성이 장비 엄마로 바뀌고 기존 스탯은 사실상 그대로인데 공해제 관련으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오르나 같은 경우 기존 무기 최대치가 이제 5천이었어요 5천이었다가 이제 다음주에 업데이트 되면 5천4백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방어구 같은 경우는 650이었던 게 1050으로 마찬가지로 400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머리하고 손발 이제 500씩이었던 거 700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즉 패치 전보다 패치 후에 공해제가 풀 해제 기준으로 400, 400, 200 해가지고 1800 1800 야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불균형은 해소가 되고 유저들 입장에선 스테이터스가 올라가는 상황이 됐어요 오케이 일단 해결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래 공해제 올린 거 좋아요 어 유저들 더 세지겠지 그러면 전투밸런스 지금의 전투들의 클레이 플레이 타임, 클리어 타임 같은 게 지금 유저들 스탯에 따라가지고 맞춰져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슬슬 망몽이들 악몽이 떠오릅니다 어 그 10% 사건 기억하시죠? 그거를 얼마나 잘 조율을 하고 우리한테 이제 이 과정을 성장을 하고 이런 걸 이제 불쾌하지 않고 좀 더 이제 보상이라는 느낌으로 돌려받는 느낌으로 어떻게 잘 주는지 그 조율을 이제 5월부터 잘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음... 뭐 나쁜 선택은 아닌 거 같아요 음... 자 이 4월에 개편될 예정이었던 게 몇 개 있는데 성장 구간 개편이 있었습니다 자 그 성장 구간 개편이 뭐였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스트림 지역 스킵 시스템 메인 스트림 진행 시 일부 지역을 스킵하고 마지막 지역만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 이게 다네요 어 성장 구간 개편이라고 하길래 어 뭘 준비하라 했더니 예 요게 다네요 뭐... 없는 거보단 낫죠 없는 거보단 낫긴 한데 음... 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기존에 공지가 됐었던 부분이죠 히어로 모드 없앱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공지가 올라왔을 때 했었는데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첫 번째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히어로 난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건들 이번에 히어로를 없애는 가장 큰 이유가 저걸 겁니다 출전권 때문일 거예요 출전 기회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방향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출전권에 관한 거는 이제 뭐 앞으로 바뀌는 걸 봐야지 알 사항이고 저도 이제 니플 돌다가 이 엘라한 여섯 바퀴 이런 거 많이 돌아봤는데 대신에 두 번째 생각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기왕 없애면은 다른 컨텐츠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클골 같은 게 문제가 된다면 파밍할 곳을 더 늘려주든가 물론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걸 봐야겠죠 다음 달에 이제 120제 나오고 이제 새로운 재료 같은 게 나오고 그런 걸 파밍할 수 있는 데가 더 늘어나는지를 봐야 될 일이긴 한데 일단 당장은 그 업데이트가 우리가 안 돼 있잖아요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미리 말이라도 해주든가 이제 클골이 이렇게 없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전투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이제 5월이 돼가지고 120제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레이드 같은 거 기존에 이제 그 안돌던 데를 드랍 아이템 같은 걸 추가하거나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선택해서 돌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늘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리 얘기라도 해주면은 이제 좀 괜찮지 않았나 그런 좀 아쉬움은 있네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 유저 입장에서는 돌 수 있었던 건데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는 당연히 유저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이든 손해일 수 있으니까 그 두 번째 이견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찬가지로 예고가 됐었던 업데이트 중에 하나인데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에 스킬이 추가가 된대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을 부분이죠 지금 만약 저는 누가 뭐래도 룩달 게임이니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 이게 그 아바타 모아가지고 드레스 포인트를 모아야 이제 개방할 수 있는 스킬이에요 만두티콘 쉿 이고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제 문양 타이틀 옆에다 붙일 수 있는 이제 그 다음에 윙크 윙크도 이제 조금 리파인드 되긴 했지만 만두콘 윙크고요 부크는 좀 많이 바뀌었네 귀여운 부크 표정도 이제 문양으로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졸린 거 이것도 만두티콘 움찔움찔 움직이는 이제 애니메이팅 문양으로 쉿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윙크는 큰 문양 큰 문양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북끈은 애니메이션이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치얼스 신나는 춤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음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악이 꽤 커요 이 춤추고 있는 사람 가까이 가들수록 더 크게 들리고 멀어지면 좀 적어지더라고요 근데 기본 볼륨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사실 춤이라기보다는 약간... 네... 그...홍등과 쇼에 가까운... 하하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다음은 산뜻한 동작입니다 산뜻한 기분 네 마찬가지로 전용 부금 재생 그리고 나의 몸을 봐줘 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정말 뭐가 좀 많이 흔들흔들거리고 있는데 자 이게 남캐춤입니다 이러면 좀 크게 보겠습니다 근데 뭔가 왜 이렇게 꼭두각시 인형같지? 자 그리고 다음춤 어 이건 좀 괜찮다 이거는 딱 뭔가 케이팝 아이돌 느낌이네 해기가 추면 되게 잘 어울리겠네 그리고 카로꾼이 추고 계시네요 와 정말 정말 무섭네요 예 어쨌든 뭐 예 뭐 뭐 이렇게 슬림한 채용하니까 딱히 나쁘지 안돼 가난히 판 것 같아요 프로레슬링 어 프로레슬링에서 어허 피니시링을 날리기전의 세레머니 어 더락 저거 피플세일보처럼 해치 어 피니시 발동하기 전에 해치 어허 산동작 맞어 맞어 딱 그 느낌이였다 그리고 앰플에서 제작할 수 있는 색상도 좀 추가 된대요 10가지 색상, 여기 리스트에 있는 거, 추가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